부산의 한 작은 동네. 최근 이곳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용하던 미용실 문이 굳게 닫힌 건데요. 여주인 역시 사라져버렸답니다. 동네는 사라진 여주인 이야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이런 게 상대를 매우 말려가니까. 왜 이렇게. 동네에 못생겨서 어쩔 수는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딱이 없는데. 흰 물이 났다 아닙니까? 흰 물이 났으니까 흰 물이 버렸어요. 우리가 한 20년 살아도. 그러는데도 저리 하니까 믿어주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한 일 사람은 모른다. 지역 신문에 보도될 만큼 미용실 여주인의 잠적은 동네에선 큰 사건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이 닫힌 지 두 달째.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인데요. 사람들이 꽤 모였는데요. 잠적 하루 전에도 박 씨는 평소처럼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기 힘들다는데요. 몸이 아파 잠시 쉰다는 메모를 마지막으로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박 씨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한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할아버한테 돈이 영급품 물린 게 6,500이 물렸어요. 내 집 신랑 병원 가려고 틈을 모아라는데 그 집 넌 죽뿐해. 내 집 신랑 아빠가 집이. 금액이 4억 7,500이 종금. 큰 종금액이고요. 4억 7,500이요? 모두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데요.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돈을 그녀에게 건넸다는 동네 주민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 빌려준 돈만 37억 원에 이른답니다.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줬다는데요. 모두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기에 의심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잠적한 당일 피해자들은 사라진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는데요. 고소장은 한 1명 정도 경찰서에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신분 조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거는 검찰에 다 송치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고소장 들어온 거 20건.